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2천만원으로 10억 꿀꺽 해보려다가 폭삭 망해버린 그런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봅시다 제목 남친은 10억 나는 2천 결혼 직전에 강하게 경제권 요구하다가 결국 잠수 파혼을 당했는데 여러분 저 그래도 아직 늦은거 아니겠죠? 원지 경제권 문제로 파혼당했는데 제가 이상한건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결혼 예정인 아니 이었던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교사구요 3살 연상인 남친은 법무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상견례를 한건 아니지만 그래도 양가 부모님들 만나 뵙고 인사는 물론 결혼 허락까지 다 받아 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경제권 문제로 너무 조율이 안되서 글 써봐요 인형 그대로 써볼테니까 조언 좀 꼭 부탁드립니다 첫번째 집안일은 서로 역할을 분담한다 그게 아니면 도우미를 불러서 한다 남친 오케이 두번째 육아는 공평하게 한다 남친 오케이 세번째 서로 양가 부모님을 친부모처럼 생각하고 절대 차별 없이 똑같이 존중하고 공량한다 남친 오케이 네번째 나는 계속 일을 할거다 그러니까 전업하라고 강요하지 마라 남친 오케이 다섯번째 우리의 수입은 하나의 통장으로 몰아서 합치자 그리고 돈 관리는 내가 하고 싶다 그 대신 내가 용돈은 부족하지 않게 넉넉하게 배려를 해주겠다 이랬더니 남친이 절대 안돼 무조건 각자 관리고 그게 아니면 우리 결혼도 없다 이렇듯 다른건 다 제 뜻을 따라주겠다고 했지만 마지막 하나만큼은 절대로 안된다면 강하게 반대를 하더라구요 아니 그렇다고 뭐 제가 공동명의를 바란 것도 아니고 있는 재산을 5대5로 나누자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앞으로 들어오는 수입을 관리하겠다 이거죠 어차피 결혼이라는걸 하게 되면 비록 전업을 하는게 아니라 하더라도 제가 살림의 주체가 되어야 할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왕 그렇게 하는거 돈관리도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무엇보다 부부가 수입을 하나로 합쳐야 자산을 늘리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이런 주장을 한거거든요 그런데 남친은 이 부분에 대한 그 어떤 대화도 거부하고 그냥 무조건 절대로 안된다 이렇게만 하는거에요 그러나 저도 마찬가지로 다른건 모르겠지만 경제권 하나만큼은 절대 양보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적어도 그땐 그랬어요 이 문제로 몇차례 더 대화를 시도하다가 얼마전에 정말 크게 싸웠는데 이때 남친이 저한테 아니 너는 똑똑하지도 않고 경제관념도 없으면서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돈관리를 하겠다는거에요 니가 거시경제에 대해 아는게 하나라도 있냐 하다못해 돈의 흐름이 뭔지는 알긴 하냐고 등등등 나중엔 제가 모은 돈까지 막 들먹이면서 꼽을 주는거에요 야 니가 가지고 있는거 내 재산의 2%도 안돼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정말 미친거 아뇨? 이러면서 아예 대놓고 면박을 주는거에요 네 맞아요 남친에게 많은 재산이 있는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뭐 남친한테 뭔가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 그런게 아니구요 그냥 애초에 원래 집안 자체가 되게 잘 살아요 그래서 부모님께 증여받은 본인 명의로 된 서울 그 노른자 땅이 아파트가 한 채 있었는데 그걸 기업투자로 해서 벌고 또 그렇게 번 돈으로 주식이란 코인 투자로 또 벌고 결국 돈이 돈을 벌어온다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재산이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하고는 아예 출발선 자체가 다른거에요 그런 반면 저는 부모님이 따로 저한테 뭐 금전적으로 지원해주실 여력이 없고 다들 뭐 잘 아시겠지만 교사 월급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또 뭐 제 씀씀이가 그렇게까지 알뜰하지 않다는거 역시 저 스스로 인정을 해요 하지만 이게 결코 무조건 나쁘다고만 얘기진 않거든요 물론 다른 사람들에겐 이게 핑계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요 제 개인적으로 지금 제 나이대에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젊었을 때 이것저것 다 해보는거 그거 결국에 다 경험이고 소중한 추억이기 때문에 제 능력이 허락하는 선에서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많이 해보는거 이게 옳다는 주의거든요 근데 남친은 이걸 절대 인정 안 하더라구요 물론 정년 퇴직까지 계속 일을 할 생각이고 제 직업이 평생 고용을 보장해준다는거 역시나 전부 다 계산하에 들어있는거에요 게다가 앞으로도 지금처럼 마찬가지로 평생 죽을 때까지 지금같은 소비관념을 유지하면서 살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저도 배울만큼 배운 사람이고 남친 생각처럼 그렇게 경제관념이 없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남친은 저를 막 비웃는 표정으로 야 지난 5년 동안 부동산이랑 주식 코인 오른게 얼만주나 알고 있냐 아직까지 니 잔고가 2000밖에 없다는 것 자체가 경제관념이 차참하다는 뜻인데 왜 그걸 인정 안 하냐 그냥 중소기업 다니는 흑수점 만나가지고 니 멋대로 하고 살아 근데 솔직히 그건 너도 죽어도 하기 싫지 등등등 계속 이런 소리를 하면서 사람 자존감을 깎아 내리더라구요 후려치고 부동산 이거는 돈이 없으니까 못하는거고 주식과 코인 이런건요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안했던 것 뿐인데 제 성격상 이런걸 극도로 싫어하거든요 즉 이거는 사람마다 상황과 성향이 다른건데 이걸 가지고 경제관념이 차참하다 이런 소리를 해대니까 뭐 할 말이 없는거에요 그렇게 만날 때마다 경제권 때문에 계속 싸웠지만 남친은 어떻게 같이 조율하며 맞춰볼 생각조차 안하고 무조건 자기 생각이 맞다고 우기니까 저도 결국 지쳐가지고 그냥 남친이 하자는대로 저주려고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야 나 너한테 질렸어 이제 끝내 이러더니 2년 연애가 별것도 아닌 이런걸로 정말로 끝나버렸어요 저희 부모님도 평생 아빠가 엄마한테 다 맡겼고 제 주변 결혼한 친구들도 전부 다 여자쪽이 관리를 하길래 당연히 저도 그렇게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되는걸 넘어서 헤어지는 원인이 될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해봤어요 사과를 하려고 했는데 지난 주말은 마지막으로 연락이 아예 안됩니다 잠수 타버렸어요 전화도 안되고 문자도 안되고 카톡도 안되고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집으로 찾아가서 얼굴이라도 보면서 이야기를 다시 잘 해봐야 되나 싶고 지금 일도 손에 안잡히고 너무 우울해요 도대체 이건 어쩌면 좋을까요? 아니 잠깐 그전에 제가 정말 이상한거에요? 댓글 1번 아니요 쓴이는 안이상해요 이상한게 아니고 그냥 미친거죠 2번 그러니까 재산 비율이 98대2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98쪽이 양보를 하면 또 모르겠지만 각자 관리해 이러면 어쩔 수 없는거에요 슈퍼갑이잖아 아무리 니가 평생 직장을 가졌다고 해도 잔고 자체가 다른데 이건 쓴이의 요구가 매우 심각하게 과했던겁니다 그래요 이게 맞죠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요 뭐 그게 아니면 내가 벌어서 가게에 넣는 돈만큼만 당신도 같이 넣어라 그 중도 관리는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유돌이 있게 말을 했어야지 그걸 전부 다 니가 하겠다고 장난치냐? 그동안 모은 돈도 모은 돈이지만 보니까 수입 자체도 아예 비교가 안될만큼 차이 오지게 나는거 같은데 뭐하는거니? 3번 에? 썸썸이가 알뜰하지 않다고? 이거를 뭐 남도 아니고 쓴이 스스로 인정을 했는데 어? 남자가 뭘 믿고 돈을 맡깁니까? 아니 니가 인정을 안해도 그동안 만나오면서 다 지켜봤을텐데 어떻게 주냐고 여하튼 이미 떠난 버스고 이제와서 뭔 소용이 있겠냐만 그래요 끝났어 아니 이정도 차이면 당연히 남자가 관리를 해야지 장난치냐? 용돈 넉넉히 주겠다 야 누가 보면 지가 벌어서 용돈 주는 줄 알겠네 2번 이미 끝난거 같아요 억지 논리 늘어놓는 사람하고는 절대로 같이 못살죠 그게 남자든 여자든 특히 금전 문제면 더더욱 그래요 끝났다구요 4번 보니까 쓴이 남친 아니 전 남친이 돈을 잘 불릴만 하구만 아주 똑똑해 파운 때리는거 보니까 결단력도 좋고 손절 타이밍 굿이요 그리고 쓴이 너님은 뭐 그래 이미 끝났지만 그래도 내가 한마디 할게 그냥 욕심 부리지 말고 자기야 근무시간은 내가 더 짧으니까 아무래도 집안일로 내가 더 하겠지만 자기도 열심히 도와주고 또 이왕이면 생활비도 자기가 많이 버니까 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말을 했어도 저 남자 분명 오케이 했을거다 다른거 다 양보하는거 보면 확실해 그럼 너도 팔자 좋게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텐데 대가리 굴리는거 보면 이렇게 멍청할 수가 없어 맞아요 1부터 4까지 아무 댓글 없이 바로 오케이 한거 보면 기본적인 인상과 배려심도 좋은거 같은데 욕심부리다 까인거지 뭐 5번 어? 베팅 시계 걸다가 폭망한걸로 보이네 어이고 축하합니다 대답글 주식 코인 같은 리스크 큰 투자는 절대로 못한다면서 정작 리스크가 제일 큰 곳에다 그지같은 베팅을 하다가 망해버린거네 6번 비록 그래 재산이랑 수입은 압도적으로 큰 차이가 나지만 집안일과 육아는 똑같이 거기다 돈 다 뺏기고 용돈 받는 신세다 이야 너 같으면 하겠습니까? 7번 글쓴이 양심 다 뒤졌네 야 생각이라는걸 좀 하고 살아 남자 입장에서 너는 그냥 미친 그거요 어? 아니 입장을 바꿔가지고 니가 재테크 오지게 잘해서 돈 수억 아니 한 10억이지 그정도 만들어놨는데 통장 잔고 2000만원인 남천이 내가 관리 한번 해보고 싶다 맡겨봐 이러면 넌 주겠냐고 8번 저기요 이제와서 사과는 무슨 사과야 그 남자 이미 도망갔어요 정신 차리세요 9번 이건 뭐 같은 여자가 봐도 완전 쳐돌았는데 만약 내가 쓴 이었다 내 남친 돈 오지게 많으니까 재산 불리는 것 등등등 이런 경제관리는 다 니가 하고 대신 생활비 일부만 더 달라고 한 뒤에 내 월급만 그냥 내가 다 쓰고 살겠다 딱 봐도 그래 그정도 통은 충분히 되는 남자구만 살살 구슬려 볼 생각은 안하고 욕심만 덕지덕지 어이구 그리고 관리는 무슨 관리야 그냥 그 많은 남편 돈 니 마음대로 펑펑 쓰고 싶은 생각이었잖아 안 그래? 10번 아니 나도 여자인데요 왜 자꾸 이런 말들이 튀어나오는 거죠? 결혼 후 돈 관리는 무조건 여자가 하는 거다 이거 도대체 출처가 어디야? 달달달달달달 그냥 이거는 잘하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었어? 뭐 여자가 대신하면 몇 배로 빨리 돈이 모이고 뭐 그러는 거야? 11번 육아 살림 다 반반 똑같이 하면서 경제권은 왜 니가 가지려고 해? 완전히 그지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네 야 됐고 너는 그냥 평생 혼자 살아라 그게 인류 평화에 크게 기여하는 거니까 응? 12번 이 글은 무조건 주작이어야 해 아니면 내가 속 터진다고 저도 이거 찐 주작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요 물론 뭐 주작일 수도 있겠죠 근데요 이거랑 비슷한 경우를 제 주변에서 실제로 두 번이나 봤거든요 친구 하나는 결혼하기 전에 설치다가 남자한테 파혼을 당했고 또 하나는 이걸 보고 난 아니래야지 이렇게 결혼 후에 요구를 하다가 이혼당했어요 그래서 감히 주작이다 이런 소리를 함부로 못하겠습니다 아우 진짜 이런 것들이 예자망신 다 시키고 대리수치 개쩍 팔려 어쩜 좋아 13번 어? 아니 출발선이 아예 다르다면서 굳이 니가 하겠다는 이유가 뭐여? 잘하는 사람 또 앞서 있는 사람이 하면 그게 더 안전하고 좋은 거 아닌가? 어? 근데 니가 그걸 해? 뭐여? 같이 망하자 이런 건가? 어 그렇구만 현대판 황금알을 낳는 거 위에 배를 가르는 이야기죠 참 이상해 아니 만약 제가 이 쓴 이었다면 아까 댓글에도 나와 있죠 살살 구슬리고 뛰어가지고 좀 많이 빨아내는 예를 들어 내가 한 달 100만 원을 낸다 그러면 남자는 한 400, 500 낼 수 있게끔 좀 뛰어주고 이러면 서로가 좋고 편하고 좋을 텐데 남자들은 단순하거든요 뛰어주면 좋다고 씁니다 특히 이렇게 통이 좀 큰 남자는 더더군 그래요 근데 그걸 꿀꺽 하려니까 모가지가 터지는 거예요 어? 아무튼 그래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